오늘은 교회론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 지난 두 번째 강의 잠깐만 정리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 본질이라고 하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속성이죠 그래서 네 가지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의 통일성과 교회의 거룩성과 교회의 보편성과 교회의 사도성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통일성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인 것처럼 또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역사적으로 많은 분리가 교회 안에 있었지만 교리적인 차이 때문에 분리되는 것은 이해하더라도 정말 교회가 하나됨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느냐 진리로, 같은 진리를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하나됨을 취할 수 있고 또 사랑으로 하나됨을 취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거룩성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리를 전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신분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해 주셨는데 그 신분에 합당한 윤리적인 거룩도 교회로서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보편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시간적으로 전 시대에 거쳐서 모든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 구원받는 교회 또 지리적으로 온 세계에 모든 민족이 또 모든 족속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를 보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민족들, 또 모든 계층, 남녀노소, 신분에 상관없이 또 부하거나 가난하거나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도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도는 누구였습니까?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고 또 예수님께 특별히 택한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이 시대의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성을 가지고 사도들이 받았던 그 사명을 가지고 이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는 사도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시간부터 우리가 나눴던 얘기를 보면 교회라고 하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세상 속에서 빼내어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인데 이렇게 교회 건물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모임으로서의 교회 성격이 중요한데 그냥 모여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으로 서로 관계해 나가며 만나가는 모임 또 그렇게 만들어가는 모임인데 결국에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서로 세워가고 격려감을 통해서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터전으로 우리가 흩어져 가면서 이 세계를 섬기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사도성 안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교회로운 세 번째 시간으로 이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표지라고 하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표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하는 표시나 기준을 표지라고 합니다 영어로 보면 mark라는 단어나 sign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표지가 필요한가 제가 질문을 먼저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마도 태어나서부터 우리 교회를 다니신 성도님들은 나이 드신 성도님들 중에서는 별로 없으실 텐데 우리 교회를 처음에 선택하고 등록하신 이유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마음속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새신자 환영회 때 많은 성도님들에게 왜 우리 교회 등록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대답하시기를 단임 목사님의 말씀이 좋아서 은혜받고 싶어서 등록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학생으로서 유학을 왔는데 단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굉장히 많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설교를 내가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교회를 등록하고 다니기 시작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우리가 등록할 때 그래도 이 교회는 믿을 만한 교회다 참 교회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등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표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지 또 거짓 교회인지 건강한 교회인지 병등 교회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이나 표시를 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론 공부를 할 때 이 보편적인 교회의 참 표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표지에 대해서 함께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표지가 왜 필요한가 이 세계적인 조직신학자인 루이스 벌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유형교회가 오류에 빠질 수 있으며 진리에서 떠날 수 있으며 전적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했기에 교회가 순응해야 될 진리의 표준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이 표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들으시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처음 교회가 태어나고 나서 생겨나고 나서 한참 동안 보통 11세기의 동방교회와 서방교를 나누기 전까지는 교회가 하나였기 때문에 크게 이 교회 표지의 필요성은 그렇게 부각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동방교회와 서방교로 갈리고 16세기에 와서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회로 갈리고 또 그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갈리다 보니까 진짜 참 교회가 무엇인가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지만 유형교회, 유형교회는 불완전한 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유형교회가 오류에 빠질 수 있고 진리에서 떠날 수 있고 때로는 타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의 기준이 무엇일까 이런 것도 우리가 마련해 놓는 게 좋겠다라고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세 가지의 참 표지, 교회의 참 표지를 지었습니다 그 세 가지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 말씀과 그 말씀을 참된 전파 이것을 잘하고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참 교회다 두 번째로는 정당한 성례의 거행 성찬과 세례를 정말 정당하게 올바르게 시행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신실한 권징의 실시 그래서 사람들을 권면하고 때로는 필요하면 징계하는 일들을 신실하게 교회가 잘 감당해 나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교회의 참 표지다라고 종교개혁자들 또 많은 초대 교회 교부들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오늘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과 참된 전파가 있는 교회가 참 교회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참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만 전파해야 하는 교회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교리들도 주셨죠 그래서 교회는 이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졌고 또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이 말씀을 수호하고 전파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말씀을 잘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올바르게 시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의 참 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동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감동은 잘 생각해 보면 개인을 위한 것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감동이 동일하게 필요하지는 않죠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전하는 일 이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록되어진 말씀만 잘 전해야 되는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것이죠 교회가 성경 이해의 것을 가르친다고 하면 이것은 참 교회의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을 가감없이 전해야 됩니다 무엇을 더하거나 빼서 전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말씀을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어렵다고 이 말씀은 피해가서도 안 됩니다 듣기 싫다고 이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사사로이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어떤 아전인수격으로 말씀을 해석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참 많은 말씀들을 듣습니다 또 많은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석하고 또 이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래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때로는 또 많은 목사님들이 나를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것은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참된 말씀을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이것이 기준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은 몇 가지만을 말씀해 드리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신경에 고백된 내용을 그대로 믿고 우리는 전파해야 됩니다 사도신경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내용을 가장 단순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부탁드리기를 하루에 한 번씩 이 사도신경을 외워보셨으면 좋겠다 정말 그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고백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혹시 하신 성도인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이 굉장히 짧지만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되는 내용들은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조직신학 얘기를 할 때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인간론, 종말론, 구원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 사도신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신론도 들어있고요 그리스도론인 기독론도 들어있고요 성령론도 들어있고요 교회론과 인간론과 종말론도 들어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잘 고백하면 또 이것을 잘 전하면 이것만큼 좋은 신앙 교육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습니다 천지창조의 내용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도 이 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했다는 내용도 나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재림 이런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또한 죄의 용서와 성도의 육체적인 부활과 영생과 최후 심판도 사도신경 안에서는 다루고 있죠 이것만 제대로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도 충분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올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교회가 말씀을 참되게 전파하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편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개시록 22장 18절 19절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있죠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을 말씀해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죠 1점이나 1액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아니면 현대과학으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설명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틀렸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 말씀은 빼고 전해야겠다고 한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 일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없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인간들의 잘못된 생각이죠 만약에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아서 창조론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성경의 어느 부분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믿는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하나님이면 저는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람이 신을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1%라도 이해하면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경 말씀인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거나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이 말씀은 1.1액도 더하거나 빼선 안 됩니다 교회는 이 기준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성경 전체를 편협됨이 없이 균형있게 전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죄를 책망하는 말씀도 있고 경고하는 말씀도 있고 위로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내세, 우리가 가야 될 세상에 대한 말씀도 있고 현세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고 가이사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도 있죠 현재에 있는 권위에 순복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많은 종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균형있게 이 말씀들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울 때 설교를 한 주 한 주 닥쳐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설교 스케줄을 만들고 가급적이면 1년짜리 스케줄을 만들고 그것을 준비하고 전하는 게 좋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1년짜리 스케줄을 보면 내가 구약과 신약의 분배가 잘 돼 있는지 교리적인 분배는 잘 돼 있는지 이것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1년짜리 스케줄을 짜기 힘들다면 1년이 지나고 난 후에 본인의 설교를 한번 점검해 보라고도 신학교에서 가르쳐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균형있게 전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에서 새벽 기도 때 기쁨의 언덕으로 큐티책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쁨의 언덕으로가 3년의 성경일독할 수 있을 커리큘럼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말씀을 빼지 않고 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성경 말씀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편한 것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있게 이 말씀들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이 참되게 전파되는 기준은 뭐냐면 이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의 권위는 그 사람에 대한 권위가 아니고 말씀에 대한 권위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진 권위에서 비롯된 그 권위를 말씀이 전하는 자들이 오해하고 마치 내 권세인양, 내 권위인양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의 위치에 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어떤 종이 주인의 아들한테 함부로 했다가는 그 종은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매맞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전파자가 권위를 가로채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헤로시라 불리우는 아그리빠가 나오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영광을 가로채서 어떤 결과를 맞습니까? 벌레 먹어 죽임당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설교자들, 특히 말씀 전하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을까 내가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로채지 않았나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 기준, 정말 말씀이 최고의 권위에 가 있는 그 기준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늘 잘 살펴야 되고 또 이것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무호한 책입니다 오류가 없는 책이죠 하나님의 게시로 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한다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권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두는 그 기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대야 됩니다 말씀이 참되게 전파되는 기준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도신경에 고백된 내용을 그대로 믿고 전파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성경에 무엇을 더하거나 뺏어도 안 됩니다 성경 전체를 균형있게 전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면서 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의 참 표지, 아주 중요한 참 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교회의 표지는 무엇이냐 정당한 성례를 시행하고 있는가, 거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가 참 교회로서의 중요한 두 번째 표지입니다 성례는 말 그대로 거룩한 의식이죠 거룩한 예식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로만 본다면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거룩한 의식이 있습니다 예배도 있고요, 기도도 있고요, 안수도 있고, 결혼도 있고, 임직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례의 종류가 일곱 가지나 된다고 얘기합니다 영세성사, 성체성사, 고백성사, 견진성사, 혼인성사, 신품성사, 종부성사 이렇게 일곱 가지를 다 성례로 인정하고 있는데 결혼하는 것, 죽기 전에 기름 발라주는 것, 또 우리와 똑같이 세례하는 것, 성만찬하는 것, 또 죄를 고백하는 것 이런 것까지 다 성례로 인정하는데 개신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신교회는 세례와 성찬만 성례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찬식은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이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고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이 두 가지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서로 나눌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를 성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몇 번의 예를 통해서 이런 성찬, 성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배신당하시던 날 밤 제자들을 모아서 그 다락방에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셨던 방금 제가 전에 나눴던 그 말씀들 또 그 전에 갈리리 들판에서 군중들을 먹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 마지막으로 부활 후에 엠마오 도상에서 만난 그 두 제자들이 저녁으로 초대했을 때 떡을 떼주시고 또 말씀을 나누셨을 때 그 제자들이 그 성찬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할 때 워드 앤 테이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두 가지를 늘 같이 가는 거죠 그냥 성찬식 자체에도 의미가 있지만 말씀과 늘 함께 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그 성찬식의 참회함을 통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모시는 그것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를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 제자들에게 또 군중들에게 떡을 떼실 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위해서 내 몸이 이렇게 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아마 충분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과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고 계심을 우리는 이 성찬식 또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 성례를 어떻게 시행해야 되느냐 성례를 행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하나하나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성례를 행할 때 첫 번째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행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성례를 행해야 될 것입니다 세례를 행할 때 그냥 아무나 잡아다가 세례 주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받을 사람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세례 전에 교육을 합니다 세례는 무엇인지 왜 받아야 되는지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수요특강 들으시는 많은 성도님들은 거의 다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 세례를 왜 받아야 될까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원받고 세례받지 세례받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는 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할까요? 바로 이 세례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연합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었는데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삶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그분이 주인 되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과 내가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세례죠 이런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세례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어떻습니까? 성찬도 예수님께서 그 몸과 피를 나를 위해서 흘려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 그의 대속의 죽으심을 내가 땅끝까지 전하겠다라는 다짐이 있는 것이고 또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한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체다, 우리가 공동체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이 성찬식을 우리는 거행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행해야 되는 것이죠 세례를 할 때는 먼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죄인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죄를 어쩌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되셔서 내 죄를 사해주셨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게 세례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다른 이름으로 줘서는 안 됩니다 성찬도 말씀으로 먼저 이 성찬이 어떤 의미인지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떡과 잔을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것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정당한 성례를 거행할 때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정당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앞에서 제가 방금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되죠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그 사람들을 불러서 교육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지정된 재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혹시 세례받을 때 물 말고 우유나 포도주나 다른 기름으로 이렇게 세례받으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반드시 세례는 물로 베풀게 돼 있죠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도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또 성찬도 누룩이 없는 빵과 또 포도에서 난 음료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성찬을 행해야 됩니다 네 번째 성례를 행할 때 기준은 합당한 사람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세례는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 그 죄를 고백한 사람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는 베풀어야 됩니다 물론 유아 세례는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유아들은 아직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는 그 부모의 신앙을 바탕으로 우리가 세례를 베풀어줍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도 7일 만에 난지 7일 만에 할 일을 받죠 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증표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가 가하지만 부모의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유아 세례를 주게 되고 그 유아가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을 때 많은 성도들 앞에서 컨포메이션을 합니다 입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부모님의 신앙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는 그 신앙의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라고 분명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성찬도 당연히 그 의미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성찬을 받아야 됩니다 죄를 해결해야 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이 성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합당한 사람에 의해서 이 성례는 베풀어져야 됩니다 성례는 단순히 개인적인 의식에 불과한 게 아닙니다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또한 성찬도 주의 몸을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가 서로가 지체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례는 공적으로 그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이 사람만이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교회에서 안수받은 목사님들이 성찬을 행하는 이유 또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례를 행할 때도 그냥 행하는 게 아니라 아무나에게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올바르게 행해야 그것이 참 교회의 표지가 된다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정하고 지금까지 교회가 전통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힘차게 하시고 또 감화하시고 확증하십니다 성례라는 단어, 사크라멘트라는 단어는 서약, 맹세라는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서약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증표로 주신 거고 그것을 내가 너랑 약속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례입니다 또 그 성례를 참여하는 우리들은 무엇을 확증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바로 이 성례의 참 의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성례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행해야 되고 또 올바른 의미에서 올바른 방법대로 또 필요한 사람에게 합당한 사람에게 합당한 사람이 베풀어야 되는 것이 이 교회에서 베푸는 참 성례다 또 이것이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참 표지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리교회의 성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연합감리교회에서 약간 차이가 있죠 아마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신 분들이 성찬식을 할 때 조금 다른 점을 느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장로교는 성찬식을 베풀 때 좀 심한 장로교회들은 본인의 교인들에게만, 세례받은 교인들에게만 성찬식을 참여하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감리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화면 보시는 것처럼 열린 성찬이죠 연합감리교회는 성찬식을 죄의 용서와 은혜를 확신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회심의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성찬을 거행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내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더 새로운 삶을 살길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와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성례, 성찬과 세례는 은혜의 수단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 은혜의 수단 다섯 가지를 얘기했죠 기도와 성경읽기와 금식과 세례와 또 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가운데 벌어지는 이 성찬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다 라고 설교를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례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늘 깨닫고 또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성찬을 통해서 듣는 말씀뿐만 아니라 먹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성찬을 참여하고 그 속에서 오는 은혜들을 우리는 누려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교회의 표지 세 번째는 권징입니다 신실한 권징의 실시 이 권징이라는 것은 선한 일은 권장하고 악한 일은 징계를 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는 사랑을 내세워서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그냥 계속 잘한다 잘한다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작은 쓴뿌리를 그냥 묵인해버리고 용납해버리고 계속 지냈다가는 그 작은 쓴뿌리 때문에 교회 안에 큰 혼란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법과 질서를 내세우다가 오히려 심각한 상처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힘 있는 사람들이 이런 권징을 잘못 남용해서 악용할 소지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권징을 굉장히 신실하게 성경의 신뢰와 교훈에 따라서 실시해야 되고 이것을 정말 잘하는 교회가 참 교회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고린도 교회가 이 권징을 소홀히 했다가 혼난 예가 있고요 에베소 교회는 이 권징을 잘했기 때문에 칭찬받은 예도 있습니다 이 권징의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이 범죄한 성도의 회복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정제하거나 그냥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제 혼나서 마음이 시원하다 이런 의미에서 권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우리 공동체의 이론으로 지체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권징은 실시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교회의 공동체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이 권징은 신실하게 잘 실시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 교회 안에 신실한 권징이 실시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권징은 어떻게 실시를 해야 되느냐 성경의 신뢰와 교훈을 따라가면서 이 권징은 실시되어야 됩니다 성경 안에 많은 예들이 있죠 교회의 직원을 뽑아 세웠다든지 감독자와 장로들로 양무리를 다스리게 했다든지 피차에 가르치고 권면해서 덕을 세우게 했다든지 필요에 따라서 규례들을 작성하고 그것을 실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오직 화평이 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질서대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또 교회의 순결을 더럽히는 자들과 순종치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사귀지 말든지 내어줬든지 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베드로는 너희들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일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조차 자원함으로 이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 이 점인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권징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의 한국교회의 아픈 모습들을 만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권징을 신실하게 시행하는 것이 될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죠 이 권징을 실시할 때의 기준은 성경의 표준을 따라야 됩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의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또한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경적 표준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죠 집합체입니다 일정한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찾아오는 혼란을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교회는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조직과 또 제도와 규범을 만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기준이 될 만한 어떤 표범이나 신조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담당할 사람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런 것들을 그냥 한 번 제정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질서를 계속해서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계속 연구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새로운 요구가 있으면 그것들을 개선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 권징의 성질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권면을 수용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면 다시 그 사람을 공동체 이론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다시 한 번 찾아가서 다시 권면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권면에 응하지 않는다면 교회 전체가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의 공동체로는 때로는 분리해야 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권징을 실시할 때는 성경의 표준을 따라서 권징을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권징을 실시할 때 회개를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가 있다라면 혹은 교회 안에 이단이 침투해서 그 이단을 퍼뜨리는 자가 있다라면 반드시 교회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징을 실시할 때 교회는 먼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죄인을 잘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른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이 권징을 실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잘못하는 것이 교회 질서와 또 교회 순결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교회는 결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채찍을 휘두르고 상을 뒤엎어서라도 교회 순결을 유지해야 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권징을 실시하는 목적은 교회 순결과 질서를 바르게 함이고 또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권징을 실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가 없으면 용서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권징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징을 실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회개가 없으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처럼 누군가 자기의 죄를 자복할 때 사랑으로 다시 품어주고 공동체의 이론으로 받아들일 때 그 교회는 더욱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권징을 실시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공개적인 어떤 징계를 가하기 전에 사실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오해나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서 교회의 그런 절차들을 만들어 놓고 그 절차대로 권징을 실시해야 됩니다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두세 차례 회개를 촉구하고 가급적이면 조용하게 해결할 수 있으면 조용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또 잘못한 것이 너무 크면 때로는 정직이나 면직을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교단에서는 수찬,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정지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회개의 가망성이 없을 경우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출교를 명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권징이 교회를 오히려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교회의 순결과 또 교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마음 아프지만 이런 권징도 우리가 실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름이나 내가 이런 교단에 속해 있다는 그 교파의 명분만으로 그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내걸고 조직을 그럴싸하게 갖췄다고 이 교회는 진짜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가 되려면 오늘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말씀을 참되게 전파해야 되고 성례를 정당하게 거행해야 되고 또 신실하게 권징을 실시할 때 이것이 참된 교회로 지금까지 교회의 전통 속에서 우리는 배워오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로서 이런 것들을 신실하게 시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성례를 진행해야 되고 또 권징을 신실하게 실시함을 통해서 정말 교회의 건강함을 유지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역할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혹시나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선택하게 될 때라도 다른 지역을 간다거나 이럴 때라도 이 교회는 참 교회인가를 구분할 때 또 분별할 때 이 기준은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서 이 기준으로 교회를 분별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런 기준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참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잘 전파하는 교회 정말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그 말씀만을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온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례가 거행될 때마다 정말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이 성례를 잘 거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 삶 속에 들어와 함께 연합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교회 안에 교회를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올바른 권증을 통해서 또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이때에 온전한 교회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더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내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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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